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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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첫 연기 파트너 가족에 대한 의지가 강한 친구고 새벽일 연기하면서 인생을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 고독함 갖고 싶다 내가 한 지 11년 된 일 다른 점이 있었나? 모델 할 때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배우 할 때는 아직은 많이 서툰 것 같은데 재밌어 둘 다 재밌어 궁금하면 넷플릭스를 통해 확인해 사랑 얘기 사랑에 빠진 여자 해보고 싶더라 내 얼굴에서 여기 점 두 개가 연달아 나있거든? 그 점을 되게 좋아해 근데 여기인지 여기인지 모르겠어 길 가다가 고양이 만나면 너무 행복해 내가 술을 좋아해 오징어 게임 촬영하면서 저녁 먹을 때만 되면 선배님들한테 오늘은 어떠세요? 정파티플래너라고 혜수 선배님의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가장 좋은 친구 외로움을 제일 많이 달래줬던 친구가 넷플릭스였어 넷플릭스 팬들 우리 영원하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옷 очень 많이 einsp 괜찮나요? 아니에요? 그럼 좀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거를 봐봐요 상상을 해보자 부끄러워진다 제가 마음에 들은 바지 최선이에요 다른 스타일링 없어요 아니면 이 위에 원피스 입을 거예요 화려하다라는 패턴이 들어간 옷들에는 무채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Q. 하이, 저는 호연입니다 저는 제 피부과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께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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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댁에서 봐요 Q. 하이, 하이, 하이 Q. 하이, 하이 하이 Q. 저가 그냥 말괄량이었어요 하이 Q. 장난하네 우리 할머니 유튜브도 보잖아요 가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Q. 짓는 거 샐러드? Q.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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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었나봐 샐러드 살이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인형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 맨날 하는 소리 누구 와서 나 자랑할 때마다 하는 얘기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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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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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